젊은 날의 초상 이메일에 사진 한 장 첨부되어 도착했다. 47년 전 나의 모습 눈빛이 살아있고 분위기 좋다고 칭찬하지만 울고 싶었다. 늦가을 이별의 아픔을 감추고 미국으로 떠나기 전 만난 친구. 봄에 결혼한 내가 궁금했을까? 카메라의 린지를 통해 확인하고 싶었을까? 긴 세월 남아있는 후회의 흔적. 아직 간직했던 사진을 버리지 않고 보낸 마음이 궁금했다. 세월이 남긴 껍질 바삭 바삭 소리 내는 캄캄한 밤에 네모난 턱선이 저절로 둥글게 변형된 모습을 보는 상실감. 사진 속 그녀는 길을 헤매다 아무도 없는 저녁에 도착했다. 북한의 림픽을 그녀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